열심히 청소를 하는 박사장님. 저희는 버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청소한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. 저 방금도 쓰레기 버리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요. 네네네. 저희 만내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볼까요? 별로 네가 봐야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어 맞아. 목걸이. 네. 못 봤죠? 어 못 봤어요. 목걸이가. 여기가 그런 거. 여기? 딱 단추 여기 있어. 단추 하는 게 없는 거 보면. 어. 성어 찍힌 게 있는데 근데 내가 화면에 걸렸는데 지금 안 빠진 거 줄 수 없는 거야. 너무 불해야 되는 줄 알아요. 나 이거 뭐야. 하. 안 빠지는 거 아프거든요. 오늘 내 퍼즐에 끼면 나. 그래서 오무양스 쌀이고 됐습니다. 그래서 한 눈 보고 티가 많이 맞고. 목걸이 어디갔어? 나일날 막 끊겼어? 끊었으니까. 끊을까 말까 하다가. 끊어진 책을 못하다가. 네. 저희는 이제 인기가 막방이 끝나고 라이온들을 만나러 갑니다. 라이온 포즈 해주실 수 있어요? 네. 라이온 포즈. 라이온 포즈. 저희가 항상. 급하게 달려가서 후딱 밥 먹고 밥 시작하는 겁니다. 맞아요. 그래야 이제. 형 다 나왔어요. 되게 해도 나와서 좀 얼고 할 수 있어요. 네 그쵸. 세 것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진짜 이번 활동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. 아 잘 와주셨는데. 복하게 글려버려. 아 그러니까. 남은 또 출근까지 잘해왔고 남은 밥. 남은 이제 몇 번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파이팅해서 라이온들을 끝까지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제 차용ẫn 굿?!? 아이. 아직 Server끓으로крет 없었어요. 🎵 멋있는 verlor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